요새 저는 나오는 이렇게 짧은 자른 당면을 준비를 했거든요. 자른 당면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가위로 잘라 쓰시면 되는데 그거를 요렇게 페트평이나 이런 통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불려요. 아 뜨거운 물이 아니고 미지근한 물에 불려요. 왜냐하면 잡채를 그러니까 당면을 찬물에 불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불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급속하게 수분을 딱 먹기 때문에 나중에 잡채를 이제 다 만들고 나면 굉장히 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미지근한 물에 한 30분 정도 담가 놓으세요. 이거 중요한 팁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에 담가주시기 바랍니다. 쏟아요. 쏟아내고 이건 물 치울까요? 네. 그건 치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잡채가 이렇게 다 불려졌거든요. 이렇게 다 불려지면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 잡채 분량에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잡채 분량에 2와 2분의 1컵 정도로 물만 요렇게 준비를 하세요. 이거 그래도 찬물인가요? 네. 요건 찬물이에요. 찬물. 찬물을 요렇게 해서 그냥 팬 위에다가 바로? 네. 바로 끓여요. 요거 좀 끓이고 있을게요. 근데 요 잡채는 밑간을 조금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그 당면은 한 번 이렇게 삶는데 삶을 때 어머님들이 식용유도 조금 넣고 간장도 조금 넣으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요렇게 삶지 않고 그냥 바로 볶는 잡채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잡채 그 당면에다가 밑간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밑간하는 재료가 바로 요거에요. 간장. 간장 넣고요. 그 다음에 설탕 넣고요. 설탕.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이요. 참기름 넣고요. 간장, 설탕, 참기름. 요것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요건 지금 식용유거든요. 식용유 조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요렇게 잘 준비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잡채 안에 고기를 조금 많이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청주를 조금 넣으셔도 되고요. 청주도. 아님 맛술을 조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요렇게. 야 잡채를 쉽게 할 수 있다. 요건 정말 엄청난 꿀팁이거든요. 그렇죠. 요것도 요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미리 해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잡채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지금 다 준비가 됐으니까 그 다른 재료들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죠. 잡채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가 많이 들어가나요? 시금치 많이 들어가고요. 시금치 많이 들어가죠. 시금치 앞부분 요렇게 다 잘라내시고요. 분홍색 부분이 또 비타민C가 많 테니까 많이 잘라내시는 맛이고요. 요렇게 준비를 해서 그냥 대강 요렇게 들어가는 만큼만 요렇게 준비를 해놓으세요. 보통 우리가 시금치도 잡채에 넣으려면 데치잖아요. 네. 해야죠. 어머님들 굉장히 귀찮아하세요. 제가 세상 쉽다 그랬잖아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우 데치지 않고 바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 그냥 커피포터에다가 뜨거운 물 해가지고 팔팔 끓는 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데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냥 이렇게 데치는 거예요. 쉽죠. 야 일리가 있네요. 이걸 나중에 한 번 또 벗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아우 아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데쳐놔요. 대침물 됐어요. 됐어요. 그랬으면 옆에 이렇게 찬물에다가 한번 헹궈놓고. 이런 시간이 엄청 줄어드네요. 한 번도 또 헹구고. 이렇게 간편하네요. 집에 있을 때는 수돗물 그냥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서는 방송 중이니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잡채 짜서 이렇게 놓으시면 되죠. 이제 왜냐하면 잡채에 들어가는 시금치는 한 번 더 볶기 때문에 굳이 제가 삶거나 이렇게 안 하고 딱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돼요. 저것도 치워놓을게요. 이 방법 알면 너무 쉽죠. 이제 저기 보니까 물이 팔팔 끓고 있잖아요. 물이 팔팔 끓을 때 뭘 넣느냐. 바로 당면을 여기다 부어요. 당면을. 물 끓으면 그 위에 불린 당면을 그냥 넣고. 그럼 당면을 붓고 나서 아까 이거 준비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같이 넣어요. 이게 간장이랑 설탕이랑 참기름이랑. 참기름이랑. 고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에는 맛술을 조금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밑간을 한 번 삭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밑간을 한 번 해줘요. 그냥 삶지 않아요? 그렇죠. 삶아서 하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빠를 뿐만 아니라 당면에 간이 쏙 배어있어서 잡채 맛이 훨씬 더 달큰하게 아주 맛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